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구요 음 코드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오늘 1월 6일 오전 10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음봉은 떠있지만 약 수익권 7,450원 행복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음 그리고 다들 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구요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춥다고 하니까 다들 좀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뭐 주변에 보면 얼어 죽어도 나는 코트 입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러지 마시고 따뜻하게 좀 패딩 입으셔서 음 건강도 좀 챙기시는 한 해 첫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삼성중공업 사실 어제 좀 수주가 있었죠 뭐 페노션에서 한 2천억 1,900억 규모의 LNG 운반선 한척 수주를 했습니다 뭐 새해를 알린 아주 기분 좋은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1월 5일 어제 오후 3시 기사입니다 페노션으로부터 17만 4천 미터 3제곱급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 1척을 1,993억 규모로 5일 밝혔다 23년 4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배를 만든다는 건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배를 이 조선읍에 대한 단점 다시 한번 말씀 언급해 드릴게요 어 이 배를 만드는 2,3년 간에 그 요즘에 워낙 기술 발전이 빠르잖아요 기술 발전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배를 건조하는 기술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배를 만들면서도 R&D 부서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R&D 부서라고 해도 삼성중공업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들 때 신기술을 염두에 두고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면 기존 기술에 그 기반을 두고 만드는 게 바로 배를 떠나서라도 그 산업의 특성이겠죠 이거 뭐 게임 시장에도 좀 적용이 되고 어 게임도 뭐 새로운 OS가 나와서 새로운 툴이 나와서 좀 개발을 하고 싶은데 게임이 만드는데 뭐 길게는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미리 좋은 만들다가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 쓰던 소프트웨어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5년이나 해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배를 이 부분을 뜯어가지고 다시금 또 조립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금지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 2천억 규모가 되게 커보이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이걸로는 영업이익률에 좀 글쎄요 좀 다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NG의 연료가 이제 뭐 저탄소라고 하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환경보호에 좀 관심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미화원처럼 청소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이런 뭐 좋은 영향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환영이다라는 입장이고 어쨌든 우리가 주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좀 파악해 보면 아직까지 어려움은 많습니다 뭐 너무 적자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현대중공업에서 어 인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기사회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중공업은 지붕구조에서 최대주주가 삼성전자에요 삼성이에요 삼성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돈 많이 버니까 삼성그룹 자체가 돈 많이 벌잖아요 거기서 좀 나눠줄 뭐 당연히 확률도 있겠죠 근데 좀 스스로 좀 극복해내서 좀 그 뭐랄까요 이 수익성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보면 어 뭐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제 많이 막 올랐는데 어제 막 그 LNG선 이런 것들 막 들어오고 했는데 왜 더 안올랐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 여기 보면 외인이 많이 좀 나갔죠 아마 이 영향일 거예요 고점 먹고 나간 느낌 음 외인들은 그 외인에도 성향이 있어요 이 외인이 어떤 외인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절반 이상의 외인들은 아니면 혹여나 뭐 이런 외인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외인은 아닌 것 같고 전 거래일날 어 외인들인 것 같거든요 전 거래일날 외인들이 이렇게 먹고 턴 모습이 좀 보여요 수익실현했다 어 근데 거래량도 조금 더 많이 붙어졌으면 했는데 음 이미 좀 고점 라인에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어 힘이 좀 못 받는 느낌 어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빠졌다가 쭉 다시 지금 올라줬으면 아마 오늘까지 좀 상승 기대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랐다가 빠진 형세라서 어 이제 횡보 그림을 보여주다가 빠지는 듯 씹다가 이렇게 올라주죠 이 이 변곡점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상승 꼬리를 달았는데 음 여기서 힘이 빠지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이런 V자 반등 저는 예상합니다 V자 반등 근데 이 V자의 골이 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V자의 골이 깊을수록 상승폭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V자가 짧으면 뭐 한 이만큼 오를게 만약에 이 V자가 뭐 7000원대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 상승폭은 좀 커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이때 매물이 뭐 많이 물려있거나 그럴 생각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때 이때 뭐 분할 매수 잡아 들어가서 이때 상승 가면 더 크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쫙 빠져버리면 좀 공포감이 많이 달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이게 만약에 그 감소 추세가 좀 완만하게 빠진다면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음 이 V자 골이 좀 길수록 조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어 이 V자 골이 짧으면 짧게 상승이 간다면 오히려 더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주제 입장 분들에서는 조금 그 V자가 좀 완만하고 좀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어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대우 아 삼성중공업 살펴봤고요 어 오늘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음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0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연구소 소장입니다 어느덧 20만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구요 일단 장전에는 미국증시 전일미국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 해드리구요 어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어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어 금일 무료추천주 국제약품 1.5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어 바로바로 수익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구요 음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음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매수가 대비 8.18% 상승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구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어 뭐 무료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구요 어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어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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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